안심 시켰을 거예요? 안심 탕수육 맞아요. 안심 탕수육이니까 탕수육 진짜 빠졌다 봄 안에서 탕수육이 개구리 쏘일래요 개구리 쏘일래요 우와 대박 아 지금 뭔가요? 탕수육 쏘진 건가요? 되게 신기하다 탕수육 왜 이렇게 커? 어마어마 왜 이렇게 커 골뱅이 아니에요 저거? 주먹만 하면 돼? 비주얼 너무 좋네 아니 탕수육 위에 지금 양파채랑 파채까지는 반칙이죠 와 진짜 맛있겠다 1일 1탕수육 1일 1탕수육 진짜 그 고기 본연의 맛을 얼마나 크면 서로를 먹어 어마어마 치킨이 들어왔어요 진짜 프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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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와 진짜 맛있다 아니 같이 해서 얼마나 맛있겠는지 그렇죠 한번 볼까요? 고감이 들었어요?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? 진짜 촉촉하다 고기가 대박이다 자세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부드러워 다 고기다 오우우우우우우우우 공태인 거아 저게 맛있어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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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기 고기 파는데 완전 고기 고기 해네요 여기는 삽살이 섞여있어 고기하고 쫀득쫀득해 누가 봐봐요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우와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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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태국인 줄 알았어 맛있어? 촉촉해 이렇게 튀기면 찍어먹는 거라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민서 양은 본누는 모습 이렇게 드시네요 음식에 끌리죠 확실히 거기에 식감이 다 느껴져 많으니까 초고떨려 여기다 이렇게 막 초고떡 먹었지 우와 뽀뽀다 뽀뽀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 나는 상추를 먹었대 탕수육의 단무지 공무원을 속일 수가 없어 왜? 탕수육 위에 단무지 싸먹어야지 느낌이 온 거지 탕수육의 단무지 교과서죠 김도균 사장님은 저 자리에서 변함없이 자세도 잊지 않다 맞아요 우직한 예 이 상태로 끝까지 가실 것 같아요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무섭지 무서워요 맞아 와 우리 김정현 사장님 예쁘게 담으셨어요 올리네요 음식을 다루시는 분이랑 되게 귀하게 담으네요 바로 한 입 들어갑니다 사장님 유곤 사장님 쏙 들어갑니다 한 번만 먹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청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혹시 김치 있어요? 닭김치 괜찮으세요? 네 좋아요 닭김치 좋다 감사합니다 갓김치가 있어요? 세상에 세상 갓김치 와 첫발 봐봐 진짜 갓김치다 참여는 다 뺏어가네 신스틸러다 신스틸러 나는 탕수육의 갓김치 맛이 너무 궁금하다 진짜 파김치를 지나서 갓김치로 아 그 위에 올린다 올린다 오오 올린다 태울이 감당 그 것처럼 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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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한가요? 야! 예스! 대단해. 역시 소영이 먹을 줄 알아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어. 왜 안 돼? 깜짝 놀랬어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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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